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래나갑 8분선입니다. 갈래나갑 8분선입니다. 경기장에서 제9경기 추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9경기 추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대선 조교사가 공기를 잡겠습니다. 이어서 제 10단기 최저소입니다. 홍서입니다. 홍서 이름 기우, 양년 나이는 6살입니다. 최종 690칭, 여름의 병점 체급으로 밀치기를 취득기를 하는 인자형 공물의 싸움입니다. 연추대 조교사가 복을 아키겠습니다. 홍서입니다. 청소 이름 기우, 양년 나이는 9살입니다. 최종 790칭의 병점 체급으로 불치기를 취득을 하는 고래에서 왔습니다. 최진호 쪽에서 복을 다치겠습니다. 장시후 제 공연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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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